안녕하세요. 연기자 김지연입니다. 저는 배우 김정난 선배님 소개로 왔고요. 오늘 영화 세상 참 예쁜 오들이 감동적이고 위로도 받으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. 선배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보이시면 같이 덩달아서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. 여러분 10월 24일 개봉하는 세상 참 예쁜 오들이 오셔서 감동과 위로 받고 가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김정난 선배님 초대로 영화 세상 참 예쁜 오들이 잘 보고 나왔습니다. 선배님의 또 다른 모습 또 더욱 깊은 연기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. 너무 재밌게 봤고요. 또 나오시는 배우님들의 연기가 너무 훌륭하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. 많은 분들이 또 가족분들과 함께 오셔서 보기 좋은 영화인 것 같고요. 너무 인상 깊게 잘 봤습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가족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데 주인공 기훈이 역할에 좀 심취해서 봤습니다. 그 친구 역할에 너무 몰입해서 보다가 제가 그 친구 마음을 좀 느끼면서 좀 초반부터 좀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10월 24일 개봉하는 영화 세상 참 예쁜 오들이 그리고 김정난 선배님 응원하겠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이 영화 화이팅입니다.